지금부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던 제야 전문가가 4.15 총선 서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끝날 때까지 채널 딱 맞추시고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캡처하셔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단톡방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울의 49개 여러분들 자리 가운데서 어떤 짓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숫자로 분석한 것을 제야 전문가 이야기해 여러분들의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다시피 선거 부정 문제의 차이는 차이값을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통계학은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히 표본 수가 많을수록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 지지도와 당일 투표 지지도는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차이값이 관외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2020년도 4월 15일 날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의 49개 지역구에서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난 겁니다 더불어당은 플러스 10%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100%, 1000%, 1억% 사전 투표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3후보를 여러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하고 미래통합당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관외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플러스 11.8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3.1 중랑구 갑 미래통합당 플러스 11.9 민주당 플러스 11.9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3.2 여러분 이 수치는 그야말로 정신나간 미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양쪽의 수치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옮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대칭이 그대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는 아주 내놓고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25%를 조작을 한 거죠 사전 투표 기준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은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에 조작이 없었던 지역으로 보이는 곳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사전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그대로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전 서울 49개 지역구에서 평균 플러스 9%, 19%까지 여러분들 바로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옮겨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어떻습니까 표를 빼앗아 가지고 마이너스 19%에 0%가 여러분들 표를 빼앗아서 옮긴 겁니다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그래프만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뭘 하느냐 관내 사전 투표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표를 훔쳤냐 이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오늘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는 그럼 몇 표를 훔쳤고 누가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낙이 뒤바뀌느냐 그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차이값은 이것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도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차이값 이 꼴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11% 미래통합당 후보 마이너스 10.1% 중랑구 값 중랑구 값 여러분들 몇 퍼센트입니까 플러스 9.8%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8.1% 중구 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플러스 13.5% 미래통합당 후보 마이너스 13.4% 거의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같은 표만큼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표 함께 밀어주는 그래야 전체 표수가 일치할 테니까 그런 조작을 여러분들 그대로 한 겁니다 49개 지역구에서 한 것도 빼지 않고 한 것도 빼지 않고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사이로 총선 결과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초등학생도 관내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6%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밀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5% 0%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작 해야 0이나 3% 내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2020년 4.15 총선은 이렇게 정당투표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넣어줘가지고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던 2016년도의 총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상적인 선거는 봉오리가 한 개입니다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봉오리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상투표가 왼쪽 오른쪽은 비정상투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결국은 4.15 총선의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은 425대 제로입니다 425개 동에서 모두 다 지역구 단위로는 49대 제로고 동 단위로는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 승리를 못 거둡니다 여러분들 투표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480대 제로입니다 1480개 가운데서 단 한 곳에서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를 못 거둡니다 모든 곳이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승리합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1480대 제로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잘 들 mencion hertz improper 투표소 레벨마다 해외 스트레이션 추측 Astur cias nis